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서울시 2회 지난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서울시 국업 그리고 보은청 문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문제는 문제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보은청 하고 이원화 되고 있는데 다섯 문제는 동일한 문제 나머지 다섯 문제는 다른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10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래서 보은청 문제까지 해 가지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있습니다 뭐 사실 서울시 문제가 문제가 공개되면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죠 물론 이제 조금씩 가끔씩 가다가 조금씩 지엽적인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무난히 출제가 되고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씩 범칙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무난하게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보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10번까지는 자동차 구조 원리구요 세트죠 11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 자동차의 정차 주차의 방법이죠 1번 차도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는 길 가장자리 구역에 만들어지죠 그랬을 때 그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터 30센티미터 30센티미터가 아니라 50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1번에서 50센티미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답은 1번 바로 찾았죠 1번 바로 찾았고 2번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서 정류에 정차했을 때는 타고 내리면 적시 출발하라 조금은 다 그대로 있는 거죠 3번 정차 주차할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고장으로 인해서 부더기하게 주차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3번 또 4번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제동장치 있는 것들을 작동하여 운전자가 타고 있죠 타고 있을 때는 별도의 미끄름 만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왜 이미 타고 있고 미끄름 상황이 생기면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인목 설치는 것들은 내렸을 때 내렸을 때가 되겠죠 또 4번 조문 그대로 출제됐다기보다 조문의 취지를 약간 변형시킨 형태로 나왔지만 취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쪽 50cm 이거 이제 해설부분 1번이 정답이고 해설부분은 이렇게 되고 시행령 조문 그대로 인용을 했으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다 1번 정답 1번 이것이 어떤 문제 2번 봅시다 어린이 통학버스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리고 435제 문제 하면서 계속 봤던 내용들이죠 어린이 근데 약간 함정이죠 일단 어린이 통학버스는 누구 명의냐 교육시설에 고용된 운전자의 명의 운전자는 운전만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의 명의로 등록되어야 되겠죠 1번이 그래서 틀렸죠 1번이 틀렸다 운전자의 명의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죠 구조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안면 창률이 우측 상단과 뒷면 창률이 중앙 하단을 붙이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험 가입해야 되겠고요 4번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장이죠 그러니까 운전자는 운전만 할 뿐이지 기술적 운전만 할 뿐이지 운전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기준의 구조를 갖춰야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구조를 갖춰야 되는 것 그리고 안면 창률이 우측 상단과 뒷면 창률이 중앙 하단에 표지 붙이고 그리고 전액 배상을 주는 보험이죠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11번 12번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조금 아까 봤던 내용들이고요 13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속도제한 속도제한은 우리가 늘 나오는 거죠 속도제한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늘 나오는 사안인데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처리된다 자 자동 고속도라고 전용차는 왜죠 일반 도로 잖아요 일반 도로는 116128 이렇게 두 문자로 제가 구호차로 만든 거죠 그랬습니다 116128 인데 그런데 일반 도로는 90km 90km는 어떤 종류보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90km는 아니죠 90km는 어디 있습니까 뒤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죠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구3이죠 그래서 시속 60km 90km가 되겠죠 40km 아니면 30km가 되겠죠 다 우리가 봐왔던 내용들 3번 자동차의 통행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나 이번 시험에 이게 곧잘 나왔죠 국토교통부령 이건 뭡니까 도로교통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 나오는 거죠 도로니까 왠지 국토교통부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국토교통부령은 정하나 여기 들죠 뒤에는 맞습니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한지 할 때는 구간을 지정해서 속도를 따로 제한할 수 있죠 뒤에는 맞는데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도로교통법은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부령을 정해도 행정안전부령이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가 틀렸고 4번 그런데 이게 애매해도 4번이 또 워낙 확실한 정답이 있죠 비가 내려 놓으면 젖어있다 감속이죠 100분의 25로 줄인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봤던거죠 해설 아까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 보시고요 자 4번 갑시다 14번 시행령 보기 들어갈래요 또 숫자죠 도로 같은 부분은 몇날 나오는 숫자는 기본이죠 출석지시를 받았어 그러면 언제까지 출석해야 되냐 출석지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죠 10일 이내에 지정단장소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0일 이내 지정단장소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시행경규정이지만 또 교재에 다 언급되고 있는 사례죠 정답은 1번 10일 역시 무난했다 15번 자동차 운전석의 창률이죠 가시강선 투과율 그러니까 이거는 두 문자로 앞칠 엽사 기억나죠 앞칠 엽사 이게 되겠죠 그대로 앞칠 옆면이죠 옆면이니까 40%가 되겠죠 정답은 2번 두 문자로 제가 언급해 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등장을 하는 것이겠죠 5번 15번은 2번 되겠고요 해설 강의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도로교통보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를 없는 교차에서 양보 운전 이것도 머리카락의 시민세를 그리면 된다겠죠 양보 운전 위반했을 때 자동차 등은 4만원 성압장 등은 5만원 요거 사실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면 조금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리더라도 애매할 수 있죠 일단 만약 이런 문제를 봤다 일단은 넘어가 보통 일본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은 또 당황하니까 막 요거가지고 아 뭐지 한참 고민하는데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죠 그럼 이런 사실을 몰라도 나머지 우리가 소급법이라는 게 있죠 객관식으로 소급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문 자체는 맞죠 성용자동차는 4만원 그리고 성압장은 5만원이죠 이번 교통정론을 하고 있지 않는 교차에서 동시에 들어갈 때 동시에 들어갈 때는 모든 조건이 다 같을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좌측 도로의 차에 진로 양보가 아니라 우측이죠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우선권 우리가 보통 우선권이라고 하는데 조문은 양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하라 2번이 그래서 틀렸죠 x 틀린 것이 아닌 거니까 2번의 정답 3번 교통정론을 하고 있지 않는 교차에 들어갈 때 운전자 이미 먼저 들어가 있는 차가 우선이죠 교차로에 이미 진입해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가 우선권을 할 때 그 차의 진로 양보 4번 교통정론을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죠 좌회전은 모든 순위에서는 후순이죠 직진하는 차량 우회전 차량이 있을 때는 거기에 먼저 양보해야 되겠죠 좌회전하려고 한 차는 직진 또는 우회전 차가 있을 때 그 차의 진로 양보 좌회전하는 차가 가장 우선이죠 4번 5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1번은 처음에 딱 보니까 오 범칙금 내가 헷갈리는데 뭐지라고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소거법에서 충분히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어떻게 바로 범칙금 얼마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라면 외워야 되긴 하겠지만 요 문제에서는 1번 지문은 그렇게 크게 정답을 골라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문은 아니었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해설 그대로 나와 있죠 자료에 남아 해설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죠 17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학원 설리 및 운영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죠 학원 가운데서 여기는 행정안전보료인 거죠 행정안전보료를 정하는 학원 주변에서 일정 구간이죠 실제 이제 100명 이상이죠 보석학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학교 교과 학습학원이 되겠죠 보석학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인원 100명이죠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학교 교과 교사 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 학원이 되겠죠 예를 들어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이죠 일정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유아교육법 또는 유치원이죠 유치원도 일정 구간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죠 2번도 3번 여기 봐 보건복지부령 아까는 국토안전보료로 보건복지부령이죠 영유아보육법이니까 왠지 보건복지부령처럼 보이지만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행정안전보료로 하는 거죠 위에서는 행안부령 나오는데 보건복지부령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조금 센서가 요구되는 거죠 이걸 다 부령으로 봐야 되냐 행정안전보가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다 행정안전보료로 물론 국토교통부령 교육부령 공동으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육지원 등 공동부령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건 아주 드문 사안이고 대부분의 위임구조는 법률에서 어디로? 도로교통법 법률에서 행정안전보료로 위임하죠 이게 틀렸죠 그렇게 되고요 4번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 이건 워낙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4번 5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다 해설 내용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시고요 18번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지하거나 주차하면서 원칙적으로 고속도로는 전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이죠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가 예외는 통행료, 톨게이트 진압되죠 정차죠 도로관리자가 보수유지, 작업용이 되겠죠 작업용일 때 되죠 그런데 이게 함정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하고 한다 도로교통법 체계가 좀 정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제주도는 특별자치제도였고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주도는 고속도로가 없거든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함정질문이죠 그래서 딱 글자가 들어 문제를 위한 아주 중요하다고 할 건 아닌데 문제를 위한 함정을 위한 함정이죠 그래서 자치공무원은 제외해야 된다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경찰공무원이 되겠죠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라는 조문 법이 64조에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됐다 이것도 우리가 함정 문제로서 모의고사는 3번씩 헝급되는 사례죠 3번이 정답 4번 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 여기는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인데 안 되는 것이니까 3번 되겠다 자치경찰공무원 3번이고 해설은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 지문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 나머지는 조문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자 19번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개별기준에 벌점 40점 벌점도 우리가 맨날 보는 거죠 벌점 40점이죠 상당히 벌점 중에서 센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조치불행에 대해서 해산명령 불행할 때가 되겠죠 두 번째 역시 이것도 1번 2번에 같은 묶음이죠 단체행동 그래서 단체로 세트로 집단시위를 하는 상황이 되겠죠 집단시위 집단행동은 다 40점이죠 창성객의 찬해소란행위 요거를 가면 관광버스였죠 관광버스에서 네 글자에서 집단행위 집단행위 관광버스 산위가 40점이죠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는 네 글자지만 고속도 이렇게 세 글자로 해가지고 30점이죠 전용차로 고속도로 관련해서 30점에 벌점이 부과되죠 벌점 이야기도 각 점수별로 암기사항이고 이것도 여러 차례 문제를 봤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 통행위반은 벌점 30점이 되겠다 그래서 사실 좀 아닌 것은 4번 정답이 되겠죠 교재에서 또 확인하시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조금은 설명했고요 자 마지막 20번 도로교통법상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에 어렵다기 보다 아주 지엽적인 문제죠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요걸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셔서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기능교육의 강사의 정원 및 배치 기준이 되겠죠 일종 대형면허 일종 대형면허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런데 10대당 3명 이상 그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대형면허하고 소형면허하고 대형면허가 규모가 하니까 10대당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원이 좀 더 필요하겠죠 일단 이걸 기운을 잡아놔 소형면허는 10대당 1명 그래서 기역과 리얼 정답은 2번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수면허 같은 경우는 3개가 아니라 2대당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2대당 1명 이상의 밀착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대당 1명 이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연선면허도 대형면허가 한복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대당 3명 이상 그래서 3명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시행령 규정에서도 찾아서 찾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마다 상당히 수험생들도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책에 수록해 놔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불만을 제기하시는 수험생들도 있거든요 물론 한 문제 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책에 수록을 해야 된다라는 당의론적으로 맞아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다고 해서 이거 하시면 이 관련된 규정 보시면 알겠지만 조문이 엄청 많아 그걸 책에다 집어넣는다 강사 입장에서는 면피를 하려면 이것저것 막 집어넣으면 면피를 할 수 있죠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안 본 건 여러분의 탓입니다 이렇게 수험생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려면 사실 양을 막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저는 수업생들하고 강의하면서 맨날 했던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까지 강사가 책임을 면피하자고 책에 막 집어넣는 것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무책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교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책에 집어넣기 정말 분량이 필요해서 많아지니까 그러면 도로교통법규 우리가 이걸 가지고 400페이지, 500페이지 넘게 책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데 그는 잡단자죠 어쩌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 내가 출자를 예상하고 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적중률 100%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꼭 능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는 아주 한 문제 하나까지 다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런 교재를 찾아서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솔직히 책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의 말씀을 구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골라서 한번 문제 그래서 제가 큰 의미야겠죠 이런 걸 혹시 문제가 나오면 문제 나온 정도만 찾아서 봐두시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또 다른 것까지 찾아가지고 예상문제라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은 우사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전달해 드릴 수는 있기는 하나 그럴 경우에 분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수험에 크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문제였고요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본청 문제입니다 본청은 16번 15번까지는 동일한 문제고요 16번부터 문제가 나왔는데 16번 역시 나오죠 보기에 가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했죠 그러면 시험에 불합격하면 재응시할 수 있는 것은 3일이죠 단순 문제, 숫자 문제죠 불합격하다면서 3일 지난 후 도로주행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죠 물론 3일이 지난 경우지만 이미 인원이 차 있으면 그것보다 더 미룰 수 있지만 최소 기준은 조문상 3일 이후죠 3일이 지난 이후에 응시할 수 있다 1번, 16번,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일종 보통면으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이것도 15, 12가 되겠죠 원동기는 모든 면허가 다 필 기본이죠 성용자전체고 그리고 성압과 화물은 인원인데 15명 이하죠 12톤 미만이죠 12톤, 이게 또 조그만 센스가 있으면 장난을 친다고 하려면 이하로 하든지 하면 나름대로 함정될 수 있지만 출제자가 출제할 때 조금 민망해서 그런지 뭐였지만 12톤 이상이 아니라 12톤 미만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싹 세는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숫자는 맞아 숫자는 맞는데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도로교통법상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재에 보시면 도표가 있죠 제가 도시가 시킨 도표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18번 보훈청 문제는 숫자 물어보는 게 맞네요 도로교통법 괄호 안에 가에 들어갈 것은 옳은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400제 문제죠 435제 문제 거기서 보니까 뭐 있었습니까 숫자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그건 잘 알고 있죠 근데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죠 보행자 우선 도로의 경우는 보행자가 있으니까 속도를 좀 더 낮게 기준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게 시속 20km죠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보행자가 우선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죠 그래서 숫자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답은 2번이 되겠다 2번이 되겠죠 조문 법제 28조 신설되어 들어간 조항이죠 20km 확인하시면 됐고요 자 19번 안전표지죠 이거 오늘 맨날 하는 거죠 주규지보호 주의죠 주의하세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주의하세요 규제는 이 자체가 있죠 규제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가 되겠죠 노면 표시는 노면에 표시하는 거죠 지시표지잖아 그런데 보충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어 보노 주규지보호인데 보조표시하고 지시표지를 바꿔치기 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시표지는 지시하는 거죠 지시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해당 지문은 보조표지죠 보조표지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x 완전표지 이야기도 우리가 늘 보는 이야기죠 됐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10번 시행규칙 75세 요즘 이제 요거는 요즘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까 아마 출제자들이 그런 걸 시위를 반영한 거죠 근데 뭐 이미 달아오는 거죠 우리가 75세 이상의 경우죠 교통안전교육 75세는 고령 운전자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죠 그리고 또 조금만 수험센서가 있으면 볼 수 있죠 일단 75세 약물 안전 딱이 되겠죠 제일 원하는게 인지능력이잖아 인지능력이죠 그리고 교통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긴급 자동차 이거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교육 내용과는 무관하죠 이거는 긴급 자동차 긴급 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조금만 수험감각이 있으면 정답을 찾아내는데 크게 교재에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해설 내용 나있고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3년 2회 서울시 국어 문제 설명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늘 잘 나오는 교재에 무난한 문제가 있지만 한두 문제 정도가 조금 생소한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고런 문제는 고런 문제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는게 필요하겠고요 예 이상 여러분들이 시험친다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합격하신 분들이 더 이상 수업이 덜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또 다음을 준비하신 새롭게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험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했던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회 서울시 국어 본청 문제는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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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